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수행포교도량 길상사가 사찰 입구에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해 코로나19로 지친 불자와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전법 활동에 나섰습니다. 고양시 일산 길상사는 코로나19로 법회 참석하지 못하는 불자와 시민들에게 사찰 소식을 전하고 불교계 뉴스, 명상음악 등을 전하기 위해 전광판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 영양통으로 사찰을 찾는 많은 불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오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불자와 비불자, 불특정 다수에게 불교 정보를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고 많은 양의 그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전달하는 데는 디지털만한 도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산 길상사는 전광판을 통해 최신 불교계 뉴스들을 소개하고 다양한 불교 관련 영상, 연불, 명상음악 등을 제공해 신도들은 물론 현달산 둘레길을 이용하는 시민과 등산객들에게도 불법을 홍보하고 불심을 전하고 있습니다.